저툴로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거든요 야 토마스 왜 안들어와 야 너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릴 했네 앱 들어왔네요 봐보세요 저 딜 엄청 잘려요 그냥 막고만 있어도 돼요 지금 물리 데미지 몇% 안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 대씩 갈게요 어 꼬리 잘렸네요 꽃잘 꽃잘 저 머리 던지면 저 머리가 폭탄이에요 폭탄 엄청 살려줘 데미지 피하지 말아라 우리 어 뭐야 마법은 병포넨스가 아니네 네 마무리하죠 네 쉽죠? 우리 토마스가 다 잡아주죠 네 감사합니다.